트로트 가수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할 수 없다. 관객, 폭언, 몸싸움. 가수 이찬원이 행사장에서 이태원 참사에 애도하며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가 관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30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열린 제1회 테마파크 소풍 가을 대축제에 초대가서로 참여했죠. 무대에 오른 이찬원은 전날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기관이 선포된 점을 언급하며 노래를 할 수 없다며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죠. 이찬원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 이런 의사를 주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팬카페를 통해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국가 애도기관이라 무대는 진행하지 않는다. 행사장에서 함성 및 박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객은 야유를 보냈고 특히 한 남성은 무대에서 내려온 이찬원에게 다가가 폭언을 했습니다. 이찬원 소속서 관계자는 3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찬원이 주차측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무대에 올랐다며 무대에서 내려오다 약간의 충돌이 발생했으나 이찬원과 매니저 모두 다치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약 1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대규명 압사 참사가 벌어지고 국가 애도기관이 선포되자 가수들은 줄줄이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가수 장윤정, 영탁, 박재정, 노브레인 등이 콘서트를 취소하며 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 공연 중단에 관객들이 폭발하고 폭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